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물 삽목하는 현장 일주일이 넘었기에 제가 이만큼 채워놓은 것에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. 그리고 이 옆을 돌아다 보면 얘는 아직 뿌리가 미발달된 상태고요. 얘는 로즈말인데요.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? 물이 일주일이 좀 넘었으니까 훨씬 넘었으니까 이게 좀 반 이상 빠져나갔어요. 그나마 저 위에 뚜껑으로 해놨으니까 이 정도지. 뚜껑이 없었다면 완전히 밑바닥까지 말랐을 겁니다.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은 너무 쉬운 거 또 얘기하냐?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.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. 방송을 못 찍었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 하는 방법은 이 페트병에 물을 담고요. 그 다음에 유한 낙스를 찍찍 뿌리고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렇게 창가에 놔두면 알아서 뿌리가 잘 자랍니다. 이미 얘는 사실은 이병은 고무나무 루비 고무나무에 뿌리를 내서 지금 물산목에서 흑산목으로 바뀌어 놓은 것입니다. 사실 쉽게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었나요? 그러니까 이 입구가 큰 이거는 이 뚜껑을 덮어서 해가지고 물이 좀 덜 말라게 하든가 사실은요. 이렇게 비닐 랩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보내서 물이 좀 덜 증발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. 아니 근데 집에 계속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뭐 오일? 이런 때마다 보면 물이 말랐네? 그럼 더 주면 되고요. 그렇게 하십시오. 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요. 다시 보여드릴까요? 조금 일부를. 물산목에서 뿌리가 잘 내리면 이렇게 상토로만 해서 흑산목을 합니다. 이것도 일부예요. 극히 일부. 저는 너무 새끼들이 많아서 엄청난 아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엄마죠. 하여튼 아이들이 너무 잘 자려주니까 감사하고요. 다시 말을 하면 페트평에 물을 넣는다. 유안낙스를 한 방울 집어넣는다. 그리고 이 나무가지를 사선으로 자른 맨 밑 단면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만약에 걔네들이 고정이 안 되면 분자용 철사나 그게 없으면 이런 빵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장자리에 잘 연결, 뚜껑 쪽에 연결해서 완전히 빠지지 않게 그리고 밑면하고는 닿지 않게 해놓으면 뿌리가 잘 발달됩니다. 여러분 오늘은 물산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. 가끔씩 그 댓글로 알려달라는 분이 있고 때로는 제가 지금 뭘 또 따리 하는데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